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 타로명장 이기선입니다 새롭게 또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이번주도 행운이 가득한 한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상담했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해볼 만한 추천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려고 자료를 올리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상담했었던 내용의 20대 후반 29살 된 여성분이 남자분을 소개를 받아서 교재를 막 시작을 했는데 왠지 남자분이 뜨뜨미지근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 세 번 만났다고 하네요 소개받아서 그런데 요즘 젊으신 분들의 성향이 속전속기어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빨리 만나서 이 사람과 고면 고 수도 미만 수도 빨리 진척을 하고 싶은데 남자분이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다보니까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남자와의 어떤 미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정확한 질문은 뭐냐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중요하죠 지금 세 번 만난 남자친구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더 클로즈업 멀리서 이렇게 제가 지금 들고 찍고 있는데 제 리딩법은 맨 위에 카드가 결과 카드 그 다음에 밑에가 왼쪽에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과 카드만 놓고 본다면 지금 악마 카드가 나왔네요 악마 카드 좀 더 클로즈업 한번 시켜볼까요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부적인 과정에서 놓고 본다면 과거의 데스 현재의 컵 2번 그 다음에 미래 카드의 컵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리딩을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속마음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참 이게 초심자분들도 그렇고 중급자 이상도 그렇고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지금 이 남자분의 마음이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에 결론 카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속이 은큼한 사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드가 밑에서 같이 이제 한번 연결을 해본 다음에 특히 이제 미래 카드에 검 아니 컵 기사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카드를 저는 이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렸냐면 손님한테 이 분은 지금 우리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강하게 소유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질문 자체에 말씀드렸듯이 이 뜨뜨미지근한데 카드는 이렇게 나오니까 어?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워낙에 말수가 좀 적었나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남자분의 그 남자분의 성격 그 남자분은 어떤 건가 해서 또 완카드로 이따 한번 또 뽑아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지금 결론 카드가 악마 카드가 나왔지만 미래 이 과정에서 이제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 나이트컵 카드 대신에 좀 부정적인 카드가 나왔다면 이 카드는 구속시키다 아니면 좀 은큼하다 뭐 뭐라 좀 부정적으로도 이제 리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카드 그 다음 미래 카드가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카드를 우리 손님을 강하게 뭐라 그럴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 구속하고 싶은 사람 속박시키고 싶은 사람 이렇게 리딩을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의외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리딩을 하냐면 과거 카드 한번 보면요 과거에 데스카드가 나왔어요 연애 과정에 있어서 데스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 여자분에 대한 과거이기 때문에 물어봤죠 근데 데스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 혹시 올해 최근에 다시 연애를 재개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이분을 소개 받기까지 과정에서 조금 인타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한동안 이제 혼자 연애를 하는 그런 파트너가 없이 좀 오랫동안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2년 정도 그 전에 만나던 남자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거의 1회만 매진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스카드를 연애 카드에 얘기한다면 이걸 죽음에 비유하지 말고 젊은 사람이 연애를 하지 못하고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한동안 연애를 못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리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오랫동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카드로 연결되는 거 보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 서로 소통, 교제가 소통이 되는 사람 이렇게 지금 현재 카드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이 남자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상당을 의뢰를 한 것이지 만약에 이 카드가 역시 부정적인 카드가 나왔다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상황인데 뭔가 좀 느낌이 오는 사람 현재 카드에 놓고 느낌이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워낙 남자의 어떤 표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미래 카드 놓고 보면 청혼의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래 카드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손님은 오랫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최근에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그런 남자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남자분은 미래에 당신에게 청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데블 카드를 요즘 웬만한 타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웬만큼 알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분이 보길래 이거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미래 카드하고 연결했을 때 우리 남자분이 여자분을 상당히 사랑하는 사랑하고 싶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참고로 그러면 이 남자가 왜 이런 상황이었는가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카드를 하나를 뽑게 됐는데요 어떤 카드가 나왔냐면 잠시만요 그 남자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뽑아봤더니 여왕 컵스가 나왔어요 퀸 컵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남자분은 상당히 일단 남자의 상태에서 알고 싶은데 여자 카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일단 굉장히 여성적이다 섬세하다 감성이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특히 감수성을 얘기할 때는 주변 상황에 이렇게 물이 나올 때 되면 감성이 풍부하다라고 감수성이 풍부하다라고 리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적인 성향이 있고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감수성도 있는 사람이다 다만 이 사람이 컵 카드 중에서 유일하게 뚜껑에 닫혀있는 카드가 여왕 카드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감수성이 있지만 표현이 조금 서툴거나 말을 하는 말솜씨 또는 표현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에 그러잖아요 심장은 뛰고 있는데 말에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여자분 말로도 남자가 이제 주로 들어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여자분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아 그래요? 라고 하면서 이제 대응을 잘 해주는데 좀 이제 리드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로 들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이 나를 싫어하는 건가? 나는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리딩을 의뢰하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추후에라도 이제 또 연애 점사를 볼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다면 이렇게 별도로 카드를 하나 뽑아서 그 사람의 심리상태나 어떤 사람인지를 봐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시로 한번 들어봤네요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